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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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갑자기 뜬금어 맥락도 없이 목회를 하겠다고 소원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네가 이러셨어요. 네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또 그래도 조언을 주셨는데 목사가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잘 와닿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홉 번째 집입니다. 이사를 꽤 많이 했죠.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했어요. 와 이사의 달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정말 이사하기가 더 싫어집니다. 이사를 하는 게 제게는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또 이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심해지니까 심지어는 사무실을 옮기는 것조차도 제게는 되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되게 안주하고 싶은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움직이고 옮기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이 머물면 진치고 구름이 떠나면 이제 또 철거를 한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차라리 죽어도 괜찮다. 이런 정도까지 갈 정도로 힘든 일일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따랐는지가 나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와의 명령을 따라 여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와 진짜 정말 놀라워요. 말씀이 뭐라고 하나 있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저는 이 이틀이든지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와 이틀만에 이거를 움직인다고? 이건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기간이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구름의 위치를 따라 행진하고 멈췄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쉬워 보이지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체로도. 그러니까 6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다는 게 분명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의 첫 아들들이 살았구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주셨구나라는 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덫에 걸리거나 혹은 이제 죽음의 어려움에 있던 동물들을 구해주면 동물이 어떻게 해요? 평생 그 구해준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이게 본능이에요. 죽음에서 살게 한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생명의 상명으로 구원해줬다라는 그 마음에 그 본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구나. 이 사실을 새긴다면 1년마다 이동해도 한 달마다 이동해도 심지어 이틀에 한 번 꼴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6월절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6월절과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성찬받는 날이에요.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그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그 연합을 되새기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셨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인도함만을 받으면서 주님의 인도함만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수없이 많은 성찬을 해왔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쭉 수많은 성찬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게는 성찬이 늘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진짜 조그만 빵덩어리, 조그만 포도, 줄수 이런 거 마시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사실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감흥이 없었어요. 심지어 한 번은 성찬 집내를 보좌를 하는데 제가 실수로 이제 보좌기를 이렇게 딱 들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이 성찬 잔이 있잖아요. 하필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잖아요. 그게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포도주가 다 이제 쏟아졌죠.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크게 남아가지고요. 성찬하는 것 자체가 성찬을 집내하는 것 자체도 제게는 큰 부담이 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이 즐거울 리가 없죠. 선한목자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하게 됐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성찬을 매달한다는 거였어요. 매달 이제 첫 주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행히 이제 잔들이 다 이렇게 꽂아져 있고 하는데 그 자체가 저한테는 성찬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고 어려움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저희가 이제 성찬을 할 수 없게 됐죠. 성찬을 계속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그게 장로아카데미 수료식을 하는데 그때 처음 이제 성찬도 원래 제대로 된 성찬이 아니라 성찬 키트를 가지고 성찬을 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 키트를 열고 성찬을 하는데 아 그렇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이 성찬받는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구나. 내가 성찬받은 자이구나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제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그 뒤로 성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성찬을 받을 때마다 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제게 있게 됐습니다. 제가 주님과 연합한 자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게 더욱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성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눈이 뜨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따라 다녔다고 했잖아요. 딴 데 보다가 구름을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름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다 철수하고 진영을 다 철수해서 움직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그곳에 진을 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요. 곧 항상 구름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언제 떠오르나. 진영에 머무르고 있을 때도 성막 위에 구름을 항상 바라보면서 구름이 움직이나.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을 이제 이동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동할 때에도 구름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르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른다면 그곳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구름을 늘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전쟁 모드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전쟁 모드입니다. 구름을 놓친다는 게 곧 이스라엘의 패배와 직결돼요. 반대로 구름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한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프랭크 루박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한 패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구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게 하려고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죽는다라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상상이 돼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붙들어할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심지어 산 적도 없어요. 살아 있었던 적이 없어요. 늘 멸망 가운데 늘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산 적도 없는 자예요. 성찬을 통해서 이 진리가 붙들어지게 되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요? 그게 아니면 죽는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아니면 죽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프랭크 루박의 편지 중에 지금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로서는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부분을 감당하면서 그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나마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다는 이 느낌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립니다. 그 일은 분명히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단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마음으로 대화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시간을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 프랭크 루박의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의 소원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잖아요. 광야와 같은 삶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됩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주님이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붙들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제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깨달아지게 돼요. 진심으로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인도하신 만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과 연합한 자라면 정말 성찬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연합과 주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에 눈이 뜨이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신 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둘째 달 14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만 생명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길 소망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의 은혜에 눈이 열리게 하소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혹 부정한 자로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다음 달을 허락하셔서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이유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유월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성찬에 눈이 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산 적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성찬 가운데 성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의미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오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내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22절과 2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마귀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구름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게 곧 그들의 승리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라는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주님만이 내 유일한 살 길로서 이제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님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의 구름을 항상 바라봤습니다. 그 구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살 길로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그들이 따라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닌 주님만을 항상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